반가워요! 많이 먹었네요? 대단한 사람 왔다고요? 오늘 뭐 수업 별거 없어요? 그냥 편안하게 이따 가시고 다 하시고 그냥 가면 돼요 나한테 뭘 많이 물어보지마요 왜냐면 나를 방송에 들어가면 후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나도 안 돼 밑에 나타난 송영호 원장님 웃겨 얘들아 반가워 지금부터 수업할건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앞에 정이 잘 들어? 어때? 앞에 있는 수생 예뻐 아닌가? 너무 예쁘죠 겁나 예쁘세요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돼? 안 돼? 이거 안 산거야 몰라